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쌈티비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인데요 봐봐요 10월 31일 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피아노 타일 이거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갈 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빨리 나를 잡아봐 아하 잡았다 좋았어 존재하겠습니다 자 불렀고요 다시 합시다 빨리 나를 잡아봐 2단계 1원 자 다시 합시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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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계는 2개인가 봐요 자 3단계 넣으러 갑시다 이거 뭐야 뭐죠 아 시간 그렇군 좀 빨리 합시다 좀 빨리 안 돼 이럴 수는 없어요 갑시다 갑시다 뭐죠 흡입 할아버지 아 당구합시다 아 어 좋았어 아 아 아 아 아 어 전 좀 빠른데요 아 아 아 갑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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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죠 다시 합시다 재밌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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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이건 아니에요. 자,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른 것은 뭐할까? 전시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어떻게 할까요? 다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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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